레오파드 개코, 토케이 개코, 데이 개코, 납테일 개코 정말 많은 개코가 있지만 크레스티드 개코 하면 바로 이 속눈썹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저보다 속눈썹이 긴 자몽이는 잘 때도 눈을 뜨고 잡니다 그런데 눈치 채셨나요? 자세히 보면 눈꺼풀이 살짝 감겨 있어요 잘 모르시겠다고요? 그렇다면 밥 먹다가 잠든 자두를 소개합니다 자몽이 데릴 사위 자두입니다 당연히 리자두, 리자두예요 확실히 다르죠? 아무래도 눈을 못 감다 보니까 혀로 틈틈이 닿기도 해요 밥 먹다가도 닦아줍니다 이거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